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6월 5일이죠. 시험 46일 전입니다.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어요. 반드시 원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8일까지 원서 접수인데 마지막 날 접수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미리 하세요 미리. 꼭 보면은 매 시험 때마다 나와요. 매 시험 때마다. 이 어려운 힘든 시험 준비를 하시고 원서 접수를 못하셔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꼭 나와요. 제발 2018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에 원서 접수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단 한 분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문자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마지막 날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 하다 보면은 마지막은 어 오늘까지였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이거 지금 유파발 들으시면 유파발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원서 접수를 진행해 주십사. 제발 당부드려요.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8일까지입니다. 6월 8일까지 원서 접수니까 반드시 반드시 원서 접수 마치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46일 남았어요. 자 우리 이제 46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 정리하셔야 되고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유상통 강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적어도 이제 한 달 전까지는 이제 16일 남았죠. 한 달 전까지는 기본적인 모든 학습이 끝나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컴퓨터 일반 기본적인 내용들과 기출문제 분석까지가 모두 끝나야 돼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는 이런 학습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에서 2007년도부터 2018년도 문제까지 이제 두 개 남았죠. 그죠? 한 문제도 빼지 않고 이건 어느 교재 어느 강좌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2007년도부터 왜 그렇게 하느냐.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뭐 불필요한 문제들 열심히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그것을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발 문제로 나오는 이상한 문제들. 신기술 용어 문제 배우지도 않았던 이상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 그런 거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내가 틀리면 남들도 틀리는 거고요. 내가 찍으면 남들도 찍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머지 문제들. 예를 들어 20문제 중에 약 18문제, 7, 8문제. 이 문제들. 항상 기출문제 내용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응용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를 그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본 강좌는 쭉 보시도록. 그러니까 기출 해설 강좌는 본 강좌는 직접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 보시면서 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출제되는 패턴이 항상 캐시 메모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보수에 관련돼서는 보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진법 문제는 맨날 이 문제가 나오네. 이러한 것들이 보일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러한 패턴을 익히시면서 본 강좌를 통해서 2015년도 기출문제까지 쭉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는 거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 문제는 제가 한 문제 단위로 잘라서 올려드렸잖아요.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올려드린 이유는 이제 그 이후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강의를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가 필요한 문제들만 선별해서 자, 자세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해설 강의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잘 안 풀리네. 아, 이거는 아직 내가 정리가 덜 된 것 같다. 그런 문제들만 해설 강의를 선별해서 보시면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3개년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최근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완벽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보고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이것은 또 별개의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계속 모의고사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매직 적중 모의고사를 10회까지만 지금 올려드렸고 2016년도 때 실전업경 모의고사 때 시행했던 10회 모의고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올려드릴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달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을 먼저 진행하셔서 다 끝내신 분들은 계속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하세요. 한 달 전까지. 그리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매직 적중 모의고사를 계속 이제 또 올려드릴 거예요, 추가분을. 그렇게 해서 매직 적중 모의고사는 딱 20회로 끝낼 겁니다. 원래 30회까지 갈까 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고난이도 100제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회 정도로 끝낼 거고요. 마지막 이제 시험 20일 전부터 실전업경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습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달 전까지는 무조건 기출문제 분석까지는 모두 끝내셔야 되겠고 마지막 이제 한 달 동안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재는 바로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에 있는 핸드북, 이게 가장 좋은 교재예요. 지금부터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무한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한 달 남겨두고는 한국사하고 커밀의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한국사 커밀의 비중을 좀 줄이고 우금의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금도 어려운 과목이고 우금도 암기해야 될 것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 우금이에요. 항상 합격하신 분들은 우금은 고득점입니다. 무조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우금 고득점에 컴퓨터 일반은 그냥 어느 정도 선방했다. 70점대 이 정도. 그다음에 한국사 어느 정도 많이 좀 나왔다라고 했을 때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컴퓨터 일반을 엄청 고득점, 90점 이상 고득점을 했고 합격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은 컴퓨터 일반은 70점대만 나와도 선방이에요. 그리고 우금하고 한국사를 기본 점수로 깔아야지 아무리 컴퓨터 일반 많이 맞아도 우금 망했다. 이러면 합격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나마 그래도 단기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 우금이기 때문에 마지막 30일은 우금의 비중을 크게 높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의 전략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다른 컴퓨터 일반 보다는 한국사보다는 우금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금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서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은 한 달 전까지 모든 내용이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계속 복습해야지 새로운 내용을 또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달 전부터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강의해드리고 이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를 중심으로 기출 문제집을 중심으로 기출 문제 핸드북을 중심으로 계속 무한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금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좌 진행이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 두 개 남았죠. 2018년도 서울시 문제하고 국가직 문제 두 개 남았어요. 먼저 이 해설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해설 강의 두 개 올려드리고 나면 우리 오프라인 특강으로 진행했던 고난이도 100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40문제는 오프라인 강좌에서 풀어드렸고 50번까지 먼저 해설해드리는 강의 하나가 더 제작돼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51번부터 100번까지 이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7급 전산직의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라든가 또는 7급 전산직의 자료구조 문제라든가 또는 시언어 문제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문제 이러한 문제들 좋은 문제들 제가 선별해서 나머지 50문제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만들면서 한 10문제씩 만들면서 올려드리고 해설 강의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고난이도 100제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한 12강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강이나 12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00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도 100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 최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캐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보시면 바로 이 고난이도 100제에서 응용돼서 나온 문제가 세 문제인가가 출제가 최근에 됐거든요. 제발 게리직에서도 전 더 안 바래요. 두 문제 정도만 딱 이 고난이도 100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정도만 여기서 딱 걸려들었다면 그러면 정말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별력은 그런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문제를 대비하는 과정이죠.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보시면 아 이거 정말 좋은 문제구나. 이게 최근에 2018년도 시험 국가직 지방직 또는 교육행정직 문제에서 응용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도 나왔죠. 스키마 가지고 정교화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 그대로 뺏겨서 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도 100제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해드릴 건 뭐예요? 이제 매직 적중 모의고사 10회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원격 모의고사 좋은 문제로 10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매직 적중 모의고사하고 달라요. 매직 적중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푸시고 필요한 문제 해설 강의 보시는 그런 과정이고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시험 2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시험 20일 전부터 실제 시험과 똑같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커밀뿐만 아니라 한국사, 우편및금융상식 그 다음에 생활영어, 그 다음에 한자까지 모두 실제 시험과 똑같은 문제 구성으로 10번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시간 관리하는 것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과 똑같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 당황스러워요. 맨 처음 모의고사 때는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어? 나는 40번도 아직 안 풀었는데 1시간이 막 지나가버리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2번, 3번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적인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그 연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실력이 합격 점수까지 끌어올려졌다 할지라도 시험장에서 시간 운영을 잘못해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괄적일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개개인별로 스스로의 전략을 짜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무슨 감옥을 먼저 풀 건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풀 건지 이러한 전략을 실전 원격 모의고사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10번 정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20일 전부터 하루에 한 회씩 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회씩 한 번씩만 응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 모의고사를 보고 물론 그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제가 이번 시험에 출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좋은 문제들로 최대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20일 전부터 열흘 전까지 실전 원격 모의고사 하루 하나씩 쭉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모두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로 끝나는 거는 고난이도 100제까지가 제가 진행해드릴 강좌 그리고 심화학습 강좌 몇 개 더 올려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몇 개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 올려드리겠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무한반복 하시면서 이제 모의고사로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신다거나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게 왜 그렇고 원리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 시험 한 40여 일 남은 이 시점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무대뽀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커밀도 무대뽀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하시고 공식 적용해서 대입해서 푸는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지 지금부터 이게 왜 이럴까 고민을 하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럴 시간은 지났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무대뽀를 암기하셔야 되고 너무 많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한 5분 정도 고민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고 할 때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계속 질문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컨텐츠 다 올려드리면 저는 계속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니까 5분 정도만 고민하시고 5분 이상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SOS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시는 그날까지 저하고 같이 여러분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고요.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모든 이제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정 이렇게 알차게 진행이 될 거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시고 자 숨가쁜 숨가쁜 46일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시험장 가실 때 진짜 숨이 막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장 나올 때는 정말 기운이 쑥 빠질 정도로 우리 모든 우리의 이 기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모의고사 특강이 진행될 건데 6월 2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될 거예요. 전국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강의실 학보나 또는 운영이나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아무리기잼 공무원학원 이전에 오프라인 특강 진행했던 곳에서 자 그 이전에 진행했던 301호 강의실이 가장 큰 강의실인데 보니까 뭐 500명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500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한 41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실을 두 개를 임대를 했어요. 이 실전 모의고사 오프라인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특강은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11시부터 시작이 될 건데 11시 이후로는 입실이 안 됩니다.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제발 입실 시켜주세요 한다고 입실 안 시켜주잖아요. 11시 지나면 문 잠궈버릴 거고요. 입실 안 됩니다. 물론 시험 끝나고 해설 강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시험에는 입실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 시험 보시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시까지 물론 뒤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지만 11시부터 시험이 시작이 돼서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 실제 시험과 똑같이 OMR 카드 나눠드리고 마킹하는 것까지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시험장을 가도 당연히 떨리겠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요. 마킹할 때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나마 한 번 정도라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전원격 모의고사 10회분 중에서 가장 잘 출제된 문제 한 문제를 미리 오프라인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성종호 강사님의 한국사 해설 강의가 있을 거고요. 성종호 강사님이 2시부터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12시간이라 11시로 땡겼어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될 거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고민석 강사님의 우금 해설 강의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해설 강의와 함께 마지막 커뮤니티 총정리를 쭉 진행해서 6월 23일 오프라인 특강 진행할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곧 이제 안내와 함께 신청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날짜는 6월 23일이니까 미리 미리 날짜를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특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안내해 드릴 내용은 이렇게 해서 다 안내를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일까지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근에 이상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공격이 들어와서 잠깐 동안 당황을 해서 연결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상한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이 가끔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분석을 막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험일까지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저희가 당연히 서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막지 못하는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에 강의를 못 듣는다거나 이러면 큰 낭패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러링 서버를 하나 세워뒀어요. 그대로 동일한 서버를 세워뒀, 별도의 서버를 세워뒀으니까 혹시라도 에듀온닷컴으로 접속해서 또는 유수.kr로 접속하시면 바로 유상통 홈페이지로 접속되죠. 유수, y-u-s-o-o.kr입니다. 그럼 바로 유상통 홈페이지로 접속되고 에듀온닷컴이면 에듀온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접속이 안 된다. 5분 지났는데도 접속이 안 된다 할 경우는 기사패스닷컴이라는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시면 에듀온하고 동일한 홈페이지로 다른 서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www.기사패스닷컴이에요. g-i-s-a-p-a-s-s.com 적어두세요. 기사패스, g-i-s-a, 기사, g-i-s-a, 패스, p-a-s-s닷컴입니다. 기사패스닷컴으로 접속하시면, 지금 접속하시면 그냥 에듀온으로 연결된 홈페이지가 나올 건데, 페이지 하나가 나올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상한 공격이 들어와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5분 내로 해결이 안 된다거나 할 때는 바로 이 기사패스 홈페이지를 열 거예요. 그래서 에듀온 홈페이지를 이쪽으로 바로 지금 매일매일 백업받아서 동일한 홈페이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보이지만 않을 뿐인데 만약에 그런 사태다라고 할 땐 바로 저희가 열어버릴 거니까 바로 거기로 접속하시면 에듀온하고 동일한 서비스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시험일까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기사패스닷컴으로 접속하시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적어두세요. 물론 저희가 문자를 또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세요. 교재 앞에다가 gisapass.com.gisapass.com 이렇게 접속하시면 비상시에 에듀온 홈페이지가 그대로 열리고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어두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또 열심히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시 당부드리지만 원서 접수 바로 이거 끝나면 바로 하세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바로 하세요. 그래서 원서 접수 못 하시는 분 안 나오도록 바로 하시고 또 원서 접수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0일 전까지 빨리 모든 기본적인 학습 기출문제 분석까지 끝내 주십사 다시 당부드려요. 마지막 30일은 이제 저와 함께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서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달려가야 돼요. 먼저 학습 진행하신 분들은 계속 기출문제 중심으로 복습하시고 조금 늦게 학습 진행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학습을 진행하셔서 한 달 전까지는 기출문제 해설까지 모든 분석까지 모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달려갈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열심히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당황하시지 않아야 돼요. 차분하게.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면 또 허탈합니다. 뭔가 막 불안하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조금 인원이 늘었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다 선발로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또 너도 나도 또 막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 꽤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허수라고 하는 거. 이거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상당 부분 허수예요. 이번 시험은 제가 장단컨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 대비로 진짜 이번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4분의 1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오히려 훨씬 많이 늘었잖아요. 역대 최다 선발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리직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물론 내년 시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년 더 뽑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다. 내년 시험은 이번 시험 떨어지신 분들 또 재수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엄청난 아마 역대 최대 경쟁률이 될 거예요. 실제 경쟁률이 허수가 아니라 엄청난 실질적인 준비한 분들의 경쟁이 심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진짜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4분의 1 안 된다니까요. 2016년도 대비해서. 근데 이 논은 훨씬 많이 뽑지 않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저도 저의 모든 길을 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하루도 날씨 더워요. 그래서 이제 46일 동안 여러분은 아프셔도 안 되고 다치셔도 안 됩니다. 절대 건강관리하시면서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관리하시면서 아프지 않게. 46일 동안 이제 아프면 진짜 낭패예요. 특히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마지막 46일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꼭 원서 접수하세요. 오늘도 덥지만 힘내셔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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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